안녕하세요. 사이클티비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부각스카이웅이 폐각전에 나와있는데요. 2016년 자전거 시신을 시작하면서 안전 라이드를 기원하는 부각시륜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지금 부각시륜제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시게 됐습니까? 원래는 제가 2013년에 한 동호회 기준으로 시륜제를 했는데 다 커뮤니티 불문하고 통합시륜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주변에 같이 대스를 하시는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가 2014년부터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 2016년. 2016년 부각시륜제에 왔는데요. 저기 소원이 있다면은? 아, 기변하는 거예요. 기변하기로 했잖아요. 아, 근데 안 지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올해 꼭 하는 걸로. 소원이나 기원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됐다. 남자친구 생기는 거 옆에서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안 다치는 거요? 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이곳에 모인 자전거 동호인들은 여태까지 건강하고 무사히 라이딩할 수 있게 돌봐주신 천지 심각해 감사드리옵니다. 병신년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실껏 재물을 마련하였으니 네, 2016년을 맞이해서 소원과 기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네, 저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아, 다이어트! 아, 여기는요? 어, 어, 저는 키가 좀만 줄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직 잘하게 좀 해주세요. 네,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아, 다이어트야? 아, 의외로 다이어트. 네, 그럼 모두 2016년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